안녕하세요 전국으로 제주 흑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 입니다 이곳은 용인 에버랜드 입니다 이곳 마성 톨게이트 에버랜드 톨게이트가 산 꼭대기 쯤에 있어요 높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공기가 상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동고속도로 타고 달리는 걸 좋아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차가 많아요 영동고속도로 물론 이쪽 경기도쪽 영동고속도로는 또 차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규정속도 내에서 신나게 달리는 게 아주 즐겁죠 500m 앞 마성 TG 덜에 고속도로 덜에 들어갑서 300m 앞에서 마성 TG 덜에 고속도로 덜에 들어갑서 헛솔만 있어봅서 길이 링혀구나 그냥 이 길에 놓고 짝 감성 헛솔만 있어봅서 마성 TG 덜에 고속도로 덜에 들어갑서 도로락 하여보까마스 나지껄짐 너 마성 톨게이트 입니다 용인 양지 터널이 정체가 되고 있군요 용인 양지 터널이 정체 감사합니다.